아이고 새해가 또 밝았구나 헌일러시기자 혼살은 꼴떡하게 시리 혼살 먹어불고 괜한 괜한 이거 세월감도 못 쏟고 그 나방도 이제랑 그냥 허설 미식어 목걸임도 허고 저 저 방에만 그자 드라장 감장 돌멍 시간 보내당 그자 갈매기 다방 출근하고 그런 저 생활하는 걸 허설양 바꿔볼 어떤 여산도 희해보고 계획도 세우멍 이 혼내리 시작하면 어떤 거쿠가 미신 계획을 세울 말이라 나도 계획 세우는 게 혼나있는데 안고라죽거라 계획생 고라딴 또 미식어 아이고 저 올레베기 때 나가면 생각이 틀려져버리네 어른이래 또 박박박박박박박도 외적일건디 인혁 나 이젠 미신 계획을 딱 세워도 점점에 혼자 있어야죠 당최 인혁은 인혁한테는 곧진 않을거죠 아이고 나도 아방신디 그냥 하간 거 기대하지 나님 수다께 미신 이 정을 초롬만 되면 미식어 난 울리 미식어 해고켜 미신 일럴 짜리 알아봐 그 일럴 때이시면 가보켜 맥 태전이도 그거 그거 그저 집이서 다짐해도 좋죠 저 월랑봉강 그거 다짐해 놓게는 그때 돈 그때는 5만원 아니라 낫죽이 그때도 돈 3만원만 돈 3만원만 해주려니 아이고 가땅어민 헛설 다짐을 허영 올 건가 허연 서무 기대반 점겅해엔 송론샘천 그때도 보냉나두나 나 양 아방겅가따왕 이틀이라도 그거 인혁 하키는 거 지키죠 그거 사흘을 넘기지 못해요 아방이 나신디 헌 다가이소 누난 나신디 말을 못하는거죠 미식어 계획 세운 걸 콕콕 말고 못할게 일수같이 거짓가를 헛클랑 졸발을 허여게 나 이십 년 가까이 거였지만은 어디 나가 미신 일련의 계획을 세우켜놔시거 미식어 일자유 켜놔 말은 난 해본 도리가 어서 도리가 어서 도리가 어서 그때도 금음날 술론잔 회연 아방부서 갑장더리 형 미신 모임인가 미식언가 회연 그때 들어오면 나 이제 저 핑핑 누르지만 아니여 형 나 미식어 저 일련 거 알아보고 난 내일 저 갑장더리 형 그 저 해돋이 불에 갈 거란 두삼만 원 이래 헤었네요 형 그때 나 방신들의 헤엉 안내면 아이고 허근강 해돋이를 허나 해맞이를 허멍 저 떠오르는 해보멍 다짐어영 없애네 남시다 보내지 아니여 수가 매태저니 그럼 오래된 말도 아니죽게 우리 저 방송 듣는 어른 중에 나가 헌번이라도 방송중에 미신 일레복해난 사람이 있거라고 오늘 사연 보냈어 말을 해도 걔 난 그때도 술쯤에 그저 고락 나게 그저 술쯤에 고른 걸 또 이 각시 나이고 껑해도 이젠 헛설 정신초령 살로고 나의 그 말을 더 크게 믿어 아이고 나가 나중에 말을 졸발으로 해줘 아이 남신 정신 틀려버렸나 정신 못초령 사람 나나 정신 과짝했어 이 사람아 걔 난 미식을 인여 기억엔 계획 세우고 다짐만 다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멍 건 계획을 하영 세우지 아니에도 실천하멍 그저 생활 속으로 비서 천천히 호나 썩 호나 썩 건 헤어 가는 게 중요하죠 그저 거창하게 말로만 그저 인역 헤어질 것 다 그저 인역은 다 헤어지는 사람에 낸 갈 것이 아니고 호루 호루 실천하는 게 중요한 미식을 또 계획 세우는 나신데 아니고람 수각에 미식을 아이고라죠 미식을 또 헤어지는 힘 수각에 종 넌 왜 세배도 안하고 아침에도 불안고 그렇게 탁 돌리면 이것이 안 고라죽구나 인역 닮은 사람한테는 절대 아이들도 이 함부로 계획을 고르면 안돼 그저 헛소리온 며칠 들어간 헛소리 그라테가면 그저 미식 아이고 헤어질 걸 그걸 그걸 고라주어서 나가 아방 잘해 임신가 안 임신가 알주게 안 고라져 이제 절대로 나 아방 미식을 헛했네 형 미식을 배우캐네 형 미식을 잘해 보겠네 형 내가 원 사흘을 넘기는 걸 못 봤으다 미식을 배우캐넘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미식을 배우캐넘은 또 영도 딸이 거늘에 가면 해가니까 사람이 기시비 죽어가지고 막 헐맛이 나야지 저 5만원 주는 건 처음 아방 사흘 안이 넘어 이것도 녹여 먹는 것도 아방은 원 사흘이용 아방 인생이용 어떤 설 연관이 이신생이보다 세걸 좋아하는 거지 이 사람아 세거 사흘 넘어가면 다 헌건디 세걸로 겨우가 다시 한 번 고쭤만은 인혁한테는 고라봐야 또 사흘 지나면 그 바게뜨 하메 이무세 영 고를 거니까 이제 나만 치아 끊어 야랑이 있어야지 안 되겠어 보라보라 형 고를 거니봐